네 반갑습니다 뭐 오늘은 최근에 합격한 프론트엔드 2명 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일단은 최근에 합격하신 두 분의 스펙이 생각으로 좀 많이 괜찮거든요 뭐 일단은 왼쪽에 있으신 분인데 고졸의 30대 초반 네 그리고 4분기 꽤 오래 준비하셨죠 구피에 다음에 넥스트 엠라우터의 주스탄인데 그 뭐 여러분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테이밀드, 리액트 쿼리, 파이어베이스, S3, 람다, 클라우드 프론트, ELB, RDS, EXPRESS, MYSQL 그러니까 넥스트 배포할 때 아마 ELB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로 사실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못한다 라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기 못할 거고 이력서도 되게 잘 썼거든요 사실 그래서 뭔가 아 참 어렵긴 하다 근데 이분은 좀 어렵긴 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고졸의 30대 초반에 네 고졸의 30대 초반에 그 다음에 또 스택, 스택은 좋고 네 근데 이분이 진짜 이력서 많이 돌렸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저랑 해가지고 7월에 끝났나? 네 7월에 이력서를 마무리 지었는데 지금 11월에 붙은 거거든요 이력서 넣은 거는 거의 여기 200개 이상으로 나왔을 텐데 200개가 아니라 거의 한 400개 가까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론 그러니까 참 하나 붙기가 좀 어려운 세상 사실 고졸로 그 4년제 이상 거기도 되게 많이 지원을 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많이 떨어진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붙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분 말고 근데 또 또 다른 분은 또 금방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스펙이고 어 풀스택 뭐 넥스트 안하고 그냥 익스프레스 몽고 디비 해가지고 리액트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분은 또 금방 붙었어 사실 일주일 안에 붙었는데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음 운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그 거의 한 진짜 오래 걸렸죠 반 년 넘게도 걸렸죠 한 달 안에 취업이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운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 분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붙었던 것 같은데 10월에 붙었는데 이 분은 한 몇 개 돌렸지 한 50개 돌렸나? 근데 결국 붙어서 갔어요 면접도 꽤 잘 보셔서 면접 두 번 봤는데 한 번 두 개 다 2차 갔고 이제 약간 그 면접에서 말하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도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람마다 경향들이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근데 요즘은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력서만 봐주면 작년은 이력서 합격론만 좀 높여주면 알아서 가는 약간 그런 추세 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10%만 넘으면 뭐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10%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인 것 같고 전공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서울 중위권 컴공이신 분들도 취업이 안 돼요 3000 초중반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3000 초중반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백엔드 조차도 사실상 거의 SI나 잘 가야 이제 SM 그 다음에 자바를 쓰는 서비스 기업은 사실상 굉장히 큰 기업에 숙할 거고요 그래서 아 참 어렵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답이 있냐 라고 하면 사실 뭐 답이 없죠 네 뭐 그 뭐 이력서 잘 써 잘 쓰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어떻게 대답할까도 생각으로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을 어떻게 대응할까 또 좀 많이 내가 말하는 스킬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번 떨어져도 기회가 몇 번 몇 번 오니까 그래도 작년보단 공구 작년이 공구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올해 올해 10월 달에 그래도 꽤 붙긴 했었으니까 사실 뭐 나쁘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 쪽 데이터 밖에 없으니까 뭐 나쁘지 않나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같은 사람들 보니까 전공자나 이제 경력자들이 좀 많아서 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걸 9월 달부터 좀 알게 돼가지고 아 확실히 이제는 작년 스택으로는 스택이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 이 정도 했었을 때 보다는 한 단계 더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작년에 뭐랄까 프론트엔드 쪽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스택 있잖아요 이거 딱 이 정도 넥스트 굳이 안 쓰고 그냥 리액트 쿼리에 주스탄드나 타이스크립트에 리액트에 뭐 익스프레스 몽고 DB 정도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뭘 더 할까 프론트엔드 쪽에서 뭘 더하면 좀 더 이력서가 잘 붙을까 이제 nex.js나 이제 뭐 e2e 테스트나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그래프클이 좀 잘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이었고 그러면 그래프클을 넣으면 붙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트렌드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래프클 같은 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뭘 원하는지 풀 스택을 원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강하게 좀 들거든요 특히 프론트엔드 쪽은 프론트엔드 쪽에서 풀 스택으로 가는 것보다 개인 기업이 원하는 건 백엔드한테 프론트를 원한다 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봤습니다 프론트 공고가 많이 좀 줄었고 작년에 비해서 개인적으로는 백 공고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아 백엔드를 뽑을 때 프론트도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면접 가서 이제 붙으신 분이 이분이 고졸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는데 자바였는데 자바로 면접을 갔는데 그 회사가 리액트를 외주를 주다가 외주를 주다가 그 면접장에서 물어봤대요 너 리액트 써봤는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냐 근데 그 문제를 좀 잘 해결했나봐요 아마 메모이제이션이나 상태관리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걸 대답을 잘해서 아 그러면 외주 줬던 걸 그냥 내재화 시켜보자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잘 풀린 그래서 여기를 붙어왔다라고 들어서 여기를 가기로 했는데 이게 참 운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돌리고 있던 그 전공자 이제 그분께서는 이분 말고 이분의 친구인 그 전공자분은 아직 취업을 못하고 이분은 취업을 하고 물론 이분은 이력서를 엄청 많이 돌렸어요 이것보다 거의 400개 넘게 돌렸을 거예요 네 그래도 기회를 잡은 게 손가락 안에 꼽았다고 들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4년제에서 필터링 당하고 전공자에서 필터링 당하고 그 다음 나이에서도 필터링 당하고 그러면 그 세 가지에서 일단 마이너스를 가지고 갔었을 때 그럼 내가 그 마이너스를 뚫고 가져갈 수 있을만한 장점이 뭘까를 생각을 많이 해봐야죠 그게 막 뭐 스택을 추가해라 뭐 이런 대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했었을 때 그럼 나는 뭘 가져가야 될 거냐 블로그를 가져가야 될 거냐 뭐 1일 1커밋을 가져가야 될 거냐 그런 게 답일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프론트엔드만 잘해서 되는 시간인가 아닌가 아니면 난 도대체 뭘 해야 내가 만약에 30대고 고졸이고 그 다음에 전공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 마이너스를 어떤 식으로 커버를 칠 건가를 많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명백하게 마이너스니까요 이제 그러면 이력서를 그 그냥 대충 쓰고 400개 500개 돌려도 물론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만 확률이 좀 떨어지죠 그러면 이력서를 잘 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가면 면접장이라도 한번 가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서 그 고민들이 이력서에 다 잘 나와 있으면 뭐 개인적으로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리액트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스택을 다 채웠고 이력서도 잘 썼는데 좀 넥스트가 좀 부족했다라고 하면 넣고 이 투이가 부족했다라고 하면 넣고 일단은 공고 위주로 당연히 준비하는 게 가장 정답에 가깝지 않나 공고만큼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공고가 우리 회사 이렇게 뽑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3년차 5년차가 됐었을 때 저 스택들을 채워야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기업에서 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미리 땡겨서 어쨌든 넣어서 설명을 좀 잘 넣으면 아 그래도 좀 뽑아주지 않을까 네 그 면접이라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들이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거 같습니다 뭐 너무 어렵죠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고 기업에서도 굳이 신입을 뽑아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들도 많은 거고 경력 뽑고 싶죠 당연히 그리고 경력을 뽑아도 후려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업에서는 사실 기업이 지금 갑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경력 뽑고 싶을대로 뽑고 싶은 사람 마음껏 뽑습니다 연봉을 후려쳐도 뽑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기업이 절대적인 갑인 상황에서 신입을 뭐하러 뽑을까 신입을 뽑으려고 하면 결국 돈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아마 돈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경력 뽑을 돈은 없고 신입을 뽑아야 되는데 신입도 연봉 후려쳐야 되고 그러면 3000 초반 이 정도로 거의 다 후려쳐질 텐데 지금 기업들이 다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요즘 잘 버는 기업들 운 좋게 내가 지원한 기업이 요즘 돈을 잘 번다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뭐 요즘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더더욱 연봉은 더 낮아질 거고 되게 되게 낮습니다 요즘 2900 흔합니다 요즘 붙으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붙으신 분들 중에는 2000 후반대가 거의 없긴 했는데 워낙 전공자랑 경력직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거 같기도 하지만 2900이 생각으로 봤으면 전공자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뭐 괜찮아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참 나만의 답이 뭘까 내가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이거를 어느 누구도 고민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대충대충 이렇게 하면 붙겠지가 아니라 진짜 좀 잘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좀 버리고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될까 저걸 어떻게 채워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하면 면접장이라도 한번 가볼까 호텔이라도 한번 봐볼까 이런 문제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답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 답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이력서 쓰는 거 저랑 작업하신 분들 이분들 이력서 보통 2주에서 한 달 걸립니다 왜냐면 쓰는 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써야 되고 그 그 이력서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픽할 만큼 잘 써야 돼요 이제 그렇게 잘 쓰려고 하면 치중에 있는 사람들처럼 써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거 그렇게 지원한 사람들이 200명이 넘어가는데 그럼 나는 그 사람들을 제낄 수 있도록 어떻게 쓸 거냐 기본기가 뛰어나게 보인다라는 건 도대체 그 기본기는 뭐냐 프론트에서 그 기본기는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써야 내가 리액트를 잘하게 보일까 리액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상태관리입니까 캐싱입니까 아니면 렌더링입니까 넥스트를 쓰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셀러우 라우팅 이런 게 중요합니까 이런 거는 너무 마이너한 주제라는 거죠 넥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통 뭡니까 CSR, SSR, SSG, ISR, PPR 이런 것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넣을까 렌더링을 어떻게 넣고 배포는 어떻게 했고 그 배포 환경에 따라서 렌더링은 과연 달라지지는 않는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내 이력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 어떻게 그걸 측정하고 이력서에 넣고 그럼 나는 어떻게 더 잘한다는 걸 보여줄까 정말 어려운 문제고 뭐 답이 있는 문제도 아닐 거고요 그냥 남들이 이 정도 하니까 대충 하겠다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랑 작업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력서 볼 수 있는 데가 렐릿 밖에 없잖아요 렐릿 저랑 하시는 분들 중에 렐릿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워낙 많이 얘기도 했고 근데 저랑 합격했었던 사람들은 좀 이력서 잘 썼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렐릿에 올린 사람 한명도 없는 거 같아요 그 렐릿이나 이력서 공개되는 약간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린 사람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고생을 해서 올렸는데 이거 굳이 공개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마 저라도 그럴 거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물론 이분들이 엄청 잘 썼다 저는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썼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고생해서 쓴 2주, 4주 정도 걸려서 개고생해서 쓴 이력서를 남들한테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 공개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이거 내가 개고생해서 열심히 썼으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고생해서 내가 그걸 직접 작성할 수밖에 없지 않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런 고민들 내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깊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그 깊이를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가 이제 결국 내 이력서의 척도일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발자에게 무조건 레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레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결국 내가 스스로 해보고 측정해보고 더 좋은 방법 없는지 고민하고 그 혼자만의 그 고독의 시간이 분명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성장이 되는 것 같고 뭐 점차점차 올라가는 그냥 그 리뉴얼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99도에서 100도 올라가는 그 환경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기능 구현만 해서 이력서를 썼다 네 UI를 첨부한다 네 이런 게 과연 얼마나 큰 메리트일까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걸까 그 사람들의 1순위는 뭘까 2순위는 뭘까 그럼 나는 1순위를 얼마나 잘 만족을 시켰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좀 여러분들에게 좀 답이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의 1순위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면접관들도 다 100이면 100 다르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순위가 높은 것들이 분명히 있구요 한 60, 70%로 1순위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그게 뭘까 라고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럴 것 같다 라고 한번 써보시고 한 일주일 정도 그럼 그거 위주로 한번 이력서 써고 써고 돌려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아 이게 1순위가 아닌 것 같다 2순위인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2순위를 맞춰서 올려놓고 또 이력서 테스트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서 돌려야 결국 좋은 길로 조금 오래 걸려도 그게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게 아닐까요 공고 많이 보고 결국 그 공고를 내가 얼마나 잘 따를까 면접관들의 1순위는 뭘까 스스로 고민하고 측정하고 데이터를 찾고 그 과정을 온전히 혼자 해야 된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내 일이니까 돈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들 위해서 돈을 얼마나 투자할 건가 돈을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얼마나 줘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널렸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걸 돈으로 막을 건가 돈으로 막아 지는 건가 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답이란 게 있을까 내가 내린 답은 뭘까 결국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혼자 고민해야 되고 그 혼자 측정하고 데이터 넣고 이래서 쓰고 그 고독의 과정을 거쳐야 보통 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죠 저도 답이 딱딱딱 이거 맞추고 이거 맞추고 이거 맞추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분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5인 미만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분 되게 서류 합격률 5에서 10% 정도였으면 사실 사람 면접 많이 받거든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제가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면 제 느낌상 면접 한 다섯 번부터 다섯 번 봤는데 합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면접 다섯 번 보는데 면접 다섯 번 이상 봤는데 합격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내가 면접은 내가 면접을 잘 못하는 겁니다 내가 면접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면접을 왜 못하는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사실상 면접 기회가 여러 번 왔는데 한 보통 두세 번 떨어지면 합격 슬슬 합격하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저랑 했었던 사람들 데이터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섯 번 이상 떨어진다 라고 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고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찾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 뒤가 있는 거거든요 뭐가 틀렸었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고 항상 그런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해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놓느냐 결국 개발자의 문제 해결력이 문제라고 하면 내가 이 지금 이력서가 안 부는 이 상황에서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를 좀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뭐 화이팅 하시고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도와드리고 싶지만 뭐 제가 그렇게 엄청 막 도와드리고 싶을 도와드리고 도와드릴 게 많이 없지 않나 결국 혼자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고독한 과정이죠 화이팅입니다 가보겠습니다